감사합니다. 예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 나오십니다. 주최 조선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정은 동지. 이에 환하신 미소에 천지가 밝아지고 경축의 광장은 해선 눈 바다처럼 설레입니다. 김지성의 상징이시고 대표자이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가슴속에 꿇어 차 넘치는 적정 금지영의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립니다. 예하는 김정은 동지.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최일절종에 올려 세우시고 세교로 나가는 오늘의 건군절 이밤은 빛나는 승리와 전통을 아로세겨온 전부의 적군에게 충격과 공파를 들시운 321호 영웅 벌사대차가 나아갑니다. 강군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행성 최강의 절대 동기에 반드시 당당히 싣고 나아가는 조선의 힘입니다. 전쟁 억제와 전실체로서 이 국가의 안전과 미래를 붙든 있던 어떤 세력이든 이 국가의 조건과 안전을 침해하려들땐 금족순환의 암을 재웠고 북신민의 존엄과 명예를 재웠으며 봉찬 봉으로 미아리칩니다. 시갑을 두르고 자격으로 막인 권기상. 혈전의 시각이 온다면 조선에 따른 금형 무력 장병들이 터지는 엄숙한 신전의 맹세. 위대한 우리의 혁명 무격이요. 조선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동쪽 조선인민군 반세! 미아리칸 침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